최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요. 이재명을 이해하고 널리 알리자라는 움직임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의원들은 너도나도 이재명 후보가 쓴 책들을 읽고 인증샷과 독후감을 SNS에 올리고 있는데요. 송영길 대표가 먼저 SNS에 이재명 후보 공부를 독려하는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. 지난 19일에는 당 홍보소통본부가 각 시도당 위원회에 교육용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는데 글쎄요.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 또는 더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요즘에 재명학 열풍이라는 표현. 주당 내에서 나오는 말이군요.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만 해서 사실 국회의원 경험이 없죠.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사실 잘 몰라요. 여의도에서는 잘 모른다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. 잘 알아야 홍보를 하죠. 본인이 잘 모르는데 왜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되나를 설명을 잘 못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소위 이재명 후보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고 SNS에 올리고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 차원으로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선거 전략 차원으로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아까 시당 의원의 전부 다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자료들을 내려보내고 하는 그런 게 약간 강제적으로 한다.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. 그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유일 체제, 북조 손스럽다. 이런 굉장히 강한 표현까지 썼는데 사실 저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. 이재명 후보를 당내에서 정확하게 알아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자는 좋은 측면도 있는 반면에 그게 너무 일률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약간의 또 민주주의 역행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부감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화롭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